오늘의 컨텐츠는 여기 어디 난 누구라는건데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모니니 스티커 5개 선물 감사해요 안녕하십니까 이 망할게임의 제작자인 미니언피입니다 제작자로 한마디만 할게요 아 대시여 이 자식 옛날부터 거슬렸어 골려주고 싶은데 아 그래 거기면 되겠군 주핑이 좀 돌아봐라 어 뭐야 여긴 어디지 여긴 어디 난 누구 세븐님 감사합니다 아 난 철수지 근데 여긴 도대체 어디야 일단 여기서 나가봐야지 저번에 뭐지 그녀는 누구 했을때 이거랑 비슷한게 있었어 가져갈까 뭐지 뭔지 모를 곳에 갇혀버렸다 누가 왜 나를 이곳에 가둔거지 어쩌라고 좀 수상한데 딱히 특별한거 없는거 같다 저 단검으로 했던거 단검인가? 왠지 철, 왠지 철, 왠지 철수래, 왠지 철수할거 같은데 왠지 필요할거 같은데 습득했습니다 안엔 뭐가 있을거 같긴 한데 아 방금 얻은 단검을 써볼까 사용한다 열쇠인가? 상자 열쇠? 문 열쇠 습득했습니다 또 열쇠인가? 또 튕겼다 아닌가? 나 왜 멈췄지? 잠시만 아니다 아니다 또 열쇠인가? 열쇠가 맞나? 좋아 그러고보니 상자 열쇠도 그렇고 문 열쇠도 그렇고 한번 사용하면 부서지는군 일회용이다 이건가? 종이가 또 있네? 심심을 더 쓰고싶은데 종이가 없다 이 쇼키들아 종이 아껴 써라 그리고 이면지 써라 도대체 의도가 뭐냐? 나 이면지 진짜 많이 썼는데 수상이보니 인형인데? 이럴때 단검을 써야지 슈럭 거북이님 감사합니다 어? 수상한 스위치가? 눌러볼까? 누른다 두근두근 이거 있잖아 이거 겟똑같이 할 수 있어 기다려봐요 으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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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해야돼? 알로? 아 안되네 옛날엔 잘되는데 아 어디보자 서랍이 잠겨있네 윗뱅스타일 옷들이군 갑자기 가슴 기쁨이 명언이 떠오른다 강원님 감사합니다 힙합이지 마이 종교 뭐야 해머 쓸 곳이 있을까? 해머를 습득했습니다 이제 난 해머왕 보로니 잠겨있는거 같다 해머랑 부셔볼까? 빈상자다 아 이렇게 부스는거구나 빈상자다 뭐 나오겠다 열쇠네 초록거북이니 초록거북이니 감사합니다 단단히 잠겨있다 열쇠가 있다면 열쇠 있을거 같은데 뭐야 열쇠 있다메 열쇠 있다메 열쇠 우쩍 열쇠인가 상자열쇠 오 이렇게 왜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대 여긴 어째 휑하네 그냥 가면 되나 쏘이님 감사합니다 단단하게 잠겨있다 열쇠가 있다메 열쇠 있을거 같은데 열쇠? 열쇠 있었잖아 뭐야? 넷님 감사합니다 뭐야 뭐야 오 뭐야 소사인데? 어라 간단하잖아 서란님 감사해요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다 쏘이님도 감사합니다 하아리군 조사해볼까? 조사한다 코브라 난 헤이크고 그냥 관자왕동이네 된거 없나? 근데 이렇게 계속 나가면 되는건가? 이 시리즈는? 오 마침 못말라는데 우리네 어? 걸레방울? 아 못하겠어 오글거려 홈메잉님 감사합니다 아니 이건? 특별한 날에 특별한 날에 즐기기 좋은 맥주와 도수가 비싸 4.5에서 7도의 여성이 마시기 괜찮은? 이틀 레드와인 브라케도 다 키잖아 나 뭔지 모르겠어 무슨 상자지? 열쇠 없나? 열쇠 뭐야? 한번도 되잖아 어? 설마 저렇게 여는건가? 어? 여..여자? 잠시만 여자몽소리 잠시만 흠흠 아 정신이 어? 괜찮으세요? 아 이런 함정인가? 함정? 저 실례지만 누구시죠? 난 0이다 문을 조심 저 이봐요 헐 자연님 감사합니다 사연살꾼이다 아 김, 김제인 난 코난 이럴수가 여자였는데 하.. 미연시가 된 순간이었는데 이럴수가 영이 함께 모든 난간을 이겨낸 후 붕괄적인 철스런 해피엔딩이 되는건데 아.. 죽었군 이건 유전자 변형 우수수? 저도 안먹어 여기 열쇠 있을거 같은데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가 죽은 시간은 어? 시위 멈췄잖아? 아 이런 왠지 영이한테 계속 말 걸면 뭔가 열쇠 줄거 같거든? 뭐야 뭔가 나왔잖아 진짜 열쇠 나오겠지? 거면 상자리 열겠지? 철스 바둑이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볼프가 없는 사비군 팬더님 감사합니다 뭐지? 나무토막? 종이에 뭐라고 써있는데 태기는 델리님 팬클럽과 여섭시오 고맙습니다 너무 희미해서 못알아보기 때문에 아니 장동건이.. 아 쟤민언니 고맙습니다 팬더님도 고마워요 종이로.. 이거는.. 왠지 이거.. 갈라진 바다에 뭔가 있는거 같은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파 부시돌인가? 그러면 불을 붙여 종이종이 종이 떼 아니야? 지야마님 고맙습니다 아 다른방 갔어 종이? 와우 영이 오시라니 인마 나무가 있는데 종이라고? 기다려봐봐 갖고 와지나 보자 쟤네이 아 방제 잠시만요 여긴 어디 여긴 어디 난.. 한개 더 필요해요? 그래? 항상 저장을 해놔야니 항상 저장을 해놔야니 아 맞다 시프트만 키는 뭐다? 달리기요 이어 똑똑한데 님들 오 불이 붙었어 좋은 불이다 뭐지? 영이를 데리고 올까? 옆에서 캠프파이 하자 어 안되나? 아 미쳐보는거구나 큰생활 못했네 어디보자 들어와서 위로 족한 위로 측한 위 2 5 7 한 칸 두 칸 1 2 3 4 5 6 7 여기인가? 어 입군 황자 열쇠 뭐야? 그래도 이 게임의 첫 여자아이인데 으덤정도 만들어줘야되지 않을까? 뭐야 시체? 존나 무서워 어 무거워 양지바람코스 없지만 묻어줘야지 영이를 습득했대요 님들 어감이 이상해 어감이 이상해 어감이 이상하지않아요? 어감이 이상하지않아요? 네 생방이예요 일단 삽으로 파고 무서워 너 누명 누명 덮어주는거 아니야? 어디에 꽃이라도 걸어주자 이쁜데? 냄새꼬 같은데? 냄새꼬 뭐라 써있는거 같은데 소년세 짱이라는 이거 무덤인가? 이거 무덤인가? 깝박수산구멍인데? 어디 뭐야 뭐야? 뭐야? 뭔가 단서가 너 여기서 절대 못 나가 보너키인가? 음 여덟개요 8 1000번만 더하면 이래 8 8 이게 없는게 0이잖아 이건 두마리 8 0 2 아 잠시봐 잘못했다 8 0 2 아닌데? 아니야 소년들 멤버 9명 아니야? 8 9 2? 5 이것들 또 뭐야 경리의 수를 따져보애라 버튼 안 눌러진다 잠겨있는것 같다 아 나 이거 내가 이걸 맞춰야되는건가? 미친거 아냐 이거? 귀염띠인 세계선 핑클럭가 없으시죠 고맙습니다 아 이거 계속 해봐야되는거 아냐 여러번 봐봐 이거 안되고 아니잖아 아니죠 그래 그건 상관없잖아 하나씩 다 해봐야되잖아 어차피 아 버튼 누르는건가? 아 그렇군 이렇게해서 안눌려진다 이렇게해서 이거 두개를 해보면 안되죠 음 음 헷갈린데? 잠시만 이렇게 했잖아 그럼 이렇게 했을때를 한번 해보는거야 내가 봐봐 종이를 말하고? 경호의 수 왜? 저사람이 해준거대로? 벌릴라고 마지막거 했을거라고? 종이를 왜 계속 보래? 경호의 수를 따져보고 알았는데 경호의 수 경호의 숫은 나도 알아 이렇게 계속 해보면 되는거 아냐 처음부터 해볼께요 아 버튼이지 맞다 왜 난 여기가서 여기가서 이걸 누르고 있냐 이렇게해서 1,2랑 그리고 1번이랑 3번 1번이랑 4번 1번 1번 다했죠 이제 1번 다한거잖아 그럼 이제 2번 할차례잖아 2번이랑 1번 했으니까 2번이랑 3번 아니야 그리고 2번이랑 4번 다했죠 이제 어 뭐야 됐다 어 뭐야 됐다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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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채팅창 멘붕오네 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아 음 어 여긴 내 방? 뭐지? 꿈이었나꼬? 철수야 이제 일 났니? 어 엄마? 어머 이거 왜이리 땀 흘려 좀 나쁜 꿈을 꿔서 저런 무슨 꿈을 꿔었길래 괜찮니? 괜찮아요 이제 엄마 보고싶었어 징그럽게 왜이래 엄마 너무 기뻐 야 너무 기뻐하지 말거라 네? 너가 그렇게 기뻐할수록 실망이 크잖니 왓님 감사합니다 잠깐 아니 그게 뭐 엄마 꿈이었나? 뭐 이건 상대에서 습득했습니다 문 열쇠 딱히 목이 말지 않다 물이 더러워보여 여물인가? 걔는 잡식성이다 히잇 또 하나의 사건인가? 핫소스 캐 떨어져있다 어? 야설? 아 책이 영어로 되어있다 책이 영어로 되어있다 너 바둑이냐? 그림판으로 만들었나 보구나 야설? 어? 영희가 집에 아무도 없다고 놀러오라 했다 나는 들뜬 마음으로 cd를 가지고 영희네 집에 갔다 집 문을 열자 정말 집에 아무도 없었 풀이다 아직 아닌거 같다 잠겨있는거 같다 쟤 세관이 빠져있다 저거 아니야? 뭐지? 먹는건가? 비어있다 뭐야 어? 바둑이 줘야되네 바둑아 밥먹자 구구구구구구 뭐야 말해 너 바둑이냐? 뭐야 그리고 먹는 게사료인가? 아 바둑 바둑이 먹어 뭐 좋나? 그리고 여 밑에 뭐 있을거 같애 비어있 비어있 어 풀 물 물 먹을래? 이거 고생이 많다 뭐냐? 주는게 있으면 오는게 있어야지 아 그래서 걔는 잡지 그래서 걔는 잡지성이라고 풀? 바둑이 좋아할까? 바둑이 키우기 게임이야? 고니끼미 감사합니다 뭐야 어 바둑아 바둑아 네 이걸로 상자를 여는거야 이 뼈가지고 상자를 여는거야 절수야 알겠니? 어 이거는 상자 열쇠? 문 열쇠 이게 뭐지? 오! 우와 신기하군 어 아 오케이 아맨 아 나 이거 진짜 못하는데 나와봐 원리를 알아보자 오케오케 두개 꺼지고 됐다 뚜렛님 감사합니다 어 이거는 상자 열쇠 습득했습니다 이번 방은 대사가 없어서 뻘쭘했어 문 열쇠 이 게임의 시에서 배경이 궁금해지는 방이다 으악 어머머 아 아 아 와우 오우씨 와 왓더 오마이갓 오 그것은 사과? 맛있다 오 오렌지네 아임 오렌지 언어의 오렌지 생각난다 뭔지 모르게 안에 많이 진열되있다 안에 뭐가 있는거 같은데? 또 간장독인가? 이건 된장? 된장을 조사해보지 왜 잠겨있다 뭐 있는거 같은데 의자? 그럼 여기에 진열되있는거를 보자 어 피카츄가 있음 열릴지도 캐싼 서랍 잠겨있다 루안님 고맙습니다 옴을 보기 싫어요 우아ا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역시 그럴줄 알았어 꿈을 있는 사람이 피카츠라고? 에이.... 피카츠 또 놀랐어 그거 볼때마다 놀래 어? 쇠조가? 의자 의자 의자가 안들고 와줘 간장도 거면은 우물에서 개한테 던지는거야 던져 쇠조각 던져 던져 왜 안돼 다 잠겨있어 오렌지? 아니야 지금 봐봐 오렌지 오렌지 못했었는데 이거 왠지 노래제목같은데 꼬라띠니 감사합니다 다시만나 오렌지 오렌지 9명 9명 1명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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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